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가상무대의 커튼을 열고 커튼을 닫는 그리고 섹스폰 연주자의 가상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왔습니다. 현재 화려한 무대에서 커튼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 연주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커튼이 이렇게 닫힙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키네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동영상 편집에 뛰어난 애플캐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를 툭툭툭툭툭툭. 그리고 16대9로 합니다. 16대9로 해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일 바탕에 깔 영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진료찾기에 등록해둔 섹스폰 연주하는 화면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V자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이걸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눌러서 누르면 이같이 옵션이 3가지 납니다. 여기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갑니다. 그 화면을 지금 현재 보시면 사진이 동영상이 옆으로 되어있죠. 잘못되어있죠. 이렇게 촬영한 것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가져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옆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회전 미러링이 있어요. 회전 미러링을 터치합니다. 회전 미러링을 터치해서 현재 이 동영상은 여기에 보면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럼 바르게 됐죠. 이게 바르게 정상적으로 됐는데 화면이 너무 적죠. 이것은 화질 촬영할 때 사진의 해상도를 높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해상도를 최선도 1080 픽셀은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을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눌려야 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이게 뭐냐면 펜앤줌입니다. 펜앤줌 그래서 이 화면이 여기 시작 위치가 있고 꺼디쳐 있는데 이것을 서로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동영상이니까 그래서 시작 위치가 꺼디쳐 같게 하려면 이 꼴이 있죠. 이 꼴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선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할 때와 끝 위치가 똑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꼴을 터치한 다음에 이 화면에 옵니다. 이 화면에 와서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불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꽉 맞춰줍니다. 이렇게 꽉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운데 딱 오게 합니다. 현재 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고창에 사시는 섹스폰 연주자이신 분인데 저에게 이 동영상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대를 가져올 때는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무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절개찾기에서 등록을 해둔 무대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보시면은 무대 사진이 여기 있죠. 이 무대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무대 사진은 가운데 보면 가운데 보시면은 색깔을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좀 해볼게요. 무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가 블루, 청색이죠. 청색은 크롬마키 화면이 빠질 수 있죠. 빠지면 뒤에 연주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무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무대를 무대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은 제가 이 무대를 무대 사진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저희 블로그 블로그 URL 위치를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에 와서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무대를 가져온 다음에는 이 부분 있죠. 이걸 표시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것이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 분할입니다. 여기에서 화면 분할 옵션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화면 이걸 터치합니다. 전체 화면을 화면이 무대가 화면에 꽉 차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화면이 꽉 차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화면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장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크로마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마키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에 적용 이렇게 나와요. 적용 동그라미가 여기 있죠.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니까 아까 블루 푸른색이 없어지고 연주자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크로마키를 하고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28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는 5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28을 이 28을 터치해서 왼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무대가 오른쪽에 가있으면 무대가 희미하게 되잖아요. 왼쪽으로 밉니다. 그럼 최대로 밀면 50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 무대가 선명하게 색상이 나오죠. 이걸 50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볼께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진이 그 다음에는 무대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무대 파일을 무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이 노란색깔이 있어요. 이것을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그 위의 화면과 같게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줘요. 끝까지 늘려줘야 됩니다. 무대가 끝까지 있으려면요.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가져와서 다시 이것을 터치하면 이것은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아이콘입니다. 다시 터치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들어왔죠.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여기 저장 있죠. 저장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있죠. 맨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조금 이게 보세요. 이 화면이 조금 여기서 앞이 안 맞는 경우가 앞에 안 보이는 무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입니다. 그런데는 이 무대를 길게 눌러서 왼쪽으로 밀어서 화면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튼이 열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커튼이 열리려면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둡니다. 플레이 헤드를 터치해서 자 보세요. 터치해서 지금 현재 이 아이콘 을 터치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맨앞으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맨앞으로 딱 갑니다. 간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레이어를 터치해서 스티커에서 커튼 코어를 찾아야 됩니다. 커튼 코어는 제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이 커튼 코어는 SS 스토어에서 꾸미기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커튼 코어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열리는 것이 커튼 열리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가운데에서 열리는 것 다음에 왼쪽에서 열리는 것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에서 열리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좌우에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취향대로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가운데 걸 터치했습니다. 가운데에서 열리는 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 타임라인에 이 커튼 코어이 왔죠. 이것을 여기서 이 커튼 코어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절점이 있죠. 조절점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 편과 이쪽 편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화면을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양쪽이 빈 공간에서는 이걸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좀 크게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밉니다. 아래쪽으로 밀어서 위에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커튼 코어이 무대보다 뒤쪽에 가야 되겠죠. 그 뒤쪽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해서 이 점 세 개를 터치하면 클립을 위치 조절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위치 조절이 이 부분이 나와있어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커튼이 맨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커튼이 이 무대 장치보다 뒤쪽으로 갔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상단의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대가 열렸죠.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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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밋밋하니까 장식을 여러가지 장식을 해줄 수 있겠죠. 장식은 나중에 하기라고 커튼이 닫히는 모습을 또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순수를 바꿔서 장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식을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장식을 먼저 해서 밋밋하니까 커튼 닫는 것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해서 그 다음에 스티커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식은 에세스도 해서 많이 받아 두면 됩니다. 제일 아래쪽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스티커 제일 아래쪽 하면 더바퀴가 있어요. 이 더바퀴 이걸 터치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더바퀴를 터치하면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에세스도 가 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에세스도 있죠. 약한 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본 편집 모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반짝반짝 하는 이 옷을 하나 받아 받아와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화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옷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반짝반짝 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한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화면에 여기 반짝반짝 하죠. 이 옷입니다. 이 옷을 터치해서 화면에서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를 줄이고 사람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해 볼게요. 반짝반짝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 하는 것이 커튼 위쪽에 있죠. 이러면 안되고 커튼 뒤로 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반짝반짝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반짝반짝 선택된 상태에서 이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해서 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맨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화면에 여기서 여기서 출발할 때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안에 가서 보입니다. 반짝반짝 조금 길게 해 보겠어요. 프레이 한 해 볼게요.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것이 나타났죠. 여기 여러가지 장식하는 것은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자기 취향대로 이런 이 꽃 빈 꽃 이라든가 여기라든가 혹은 여기라든가 이렇게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것도 끝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서 제가 길게 늘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른 장식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점 세 개를 누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선택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를 누르면 복사를 누르겠어요. 툭 툭 하면 여기서 이게 두 개가 딱 되었어요. 이렇게 길게 늘려 놓은 것을 복사를 해야 다음에 또다시 길게 늘리는 일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와도 원래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도 있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딱 터치해요. 이것을 딱 터치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픽셀 애니메이션 이걸 터치해 볼게요. 픽셀 애니메신보다 여기에 보켓 툴 를 해 보겠습니다. 보켓 툴 이걸 해서 보켓 툴 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다운받아 보세요. 제일 앞에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몇개 있어요. 모두 총 10개 가 있네요. 제일 앞에 것을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일 앞쪽에 와 있죠. 제일 앞쪽에 와 있어요. 이걸 제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제일 뒤로 보내기 해서 점 3개를 터치 합니다. 터치 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 합니다. 맨 뒤로 보내기 터치 합니다. 그러면 뒤로 가고 사라졌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이 부분 왔죠. 여기에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은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에서 커튼이 닫혀야 되겠죠. 커튼 닫히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적당 위치에 주고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아까처럼 커튼 커튼 터치해야 되겠죠. 커튼 커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닫히는 것은 클로저 라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서 아까 좌우로 닫히는 것을 했으니까 가운데서 닫히는 것을 했으니까 여기는 가운데서 아까 가운데서 열리는 것을 했으니까 말 수정합니다. 가운데서 열리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가운데서 닫히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딱 맞춥니다. 여기에 이 밑에 이것을 끝에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 화면에 보시면 아까처럼 조절점이 있죠. 이것을 확대해서 화면을 덮어야 됩니다. 화면을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윗선이 위에 딱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 그러면 무대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그대로 위치 조절 하려면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무대를 선택합니다. 먼저 무대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무대 가 제일 앞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터치해서 점 3개를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합니다. 앞이냐 뒤냐 이걸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극 그러면 보세요. 여기 무대가 제일 앞에 하고 커튼이 뒤쪽으로 빠졌죠. 이런 상태에서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프레이를 해보면 저장하고 프레이 합니다. 이렇게 커튼이 닫힙니다. 이상 이와 같이 커튼이 잘 닫히도록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장식하는 것은 레이에 가서 스티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프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커튼이 열리고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커튼이 닫히게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가상 무대에서 커튼을 열고 닫고 장식하는 방법 장식하는 것을 쉽게 장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